야 하늘 봐. 오! 진짜 이거 가을 하늘이다. 그쵸? 네. 이제 진짜 가을이다. 가을. 오늘 날씨 너무 높다. 멋지? 여기가 어딘가 하면요. 803의 초이스 M 빵집이에요. 근데 차들이 얼마만큼 많은가 제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콱 찼어요. 지금. 주차장 저기만 있는게 아니고 아니고 여기도 또 있어. 어우 차들 한번 봐라. 여기 차가 엄청 많은가 봐요. 유명한 빵집이야. 어머 여기 사이로 보여요. 하늘 한번 봐봐. 오늘 진짜 바랐네요. 이야 하늘 이쁘다. 그쵸? 팔국산 하늘이에요. 이게 진짜 이쁘다. 이제 우리 들어가자. 옛날에 여기에 분수가 있었거든요. 분수 그때 금속쌤하고 와가지고 거기 앉아서 먹고 하는 사진도 아직 있는데. 진짜 맛있어. 아, 진짜요? 응. 음. 오, 식상. 오! 맛있겠지? 오. 오, 먹. 응. 맛있겠지? 맛있겠다. 저 세트로 이렇게 다 이렇게 하고 다 파는 거야. 포니토스터도 맛있겠다 박스를 사갖고 가면 되고 공죽쌤 공죽쌤 드리게 빵 한번 봐라요 이것도 맛있겠지? 크림치즈 치즈빵 좋아하지 않나? 진경이 다 맛있겠다 이것도 맛있겠다 우와 식빵 이거 우리 학교 다닐 때 이거 식빵 학교에서 줬거든 아 진짜요? 이것도 한개 사가자 네 알겠어 맛있겠다 두개 사야 되겠다 이거 한개는 내가 먹고 여기 사람들 한 번 봐라 확 자빠지고 여기 1,2층이거든 아 여기 청창이라든지 다 사주면 사복이 돼 깔끔하지? 자 이제 골라자 우리 빵 여기는 팥도 직접 삶아서 국내솜 파 데가 아 진짜 만드는지 응 그렇게 해서 만들더라 빵 골라자 가지고 올게요 집게 없구나 집게 요걸로 하는거 같은데? 아 일일이? 요거는 그냥 손을 잡지 그렇구나 아 요걸로 한다 요걸로 뜨는거 여기가 팔공산에 유명한 초이스빵집이에요 초이스빵 뭐 하나 할까요? 뭐 얻으시고 싶으세요? 골라보실 이쁜이가 먹고싶은거 골라 저는 이거 맛있을거 같아요 응 금숙쌤은 저거 가지고 가면 되니까 응 요건 따로 싸게 난 단팥 단팥? 저기 있잖아 저거 사가면 돼 아 좋겠어요? 응 요 많이들 사서도 가고 식빵 저거 한번 먹어볼까? 저것도 먹지 왜 안 좋아해? 응 사 저거요? 응 사준다 할 때 막 담는거야 잘 먹겠습니다 우리 이쁜 둘째 며느리랑 맛있다요? 맛있다요? 요거는 화장 안해서 화장 안 아기 키울때는 화장 안해도 이쁘다 식빵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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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옛날 추억 추억을 생각해서 먹을려고 이쁜인도 먹을래? 응 그거 많아요 저희도 먹고싶은데 안먹어? 응 저희는 아 못먹어서 아 못먹어? 응 가서 그거 살걸 이러지 말고 하하하 아 이거 맞은데 진경이가 좋아하는건 없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거 호두단팥빵이고 요거 5개 5개짜리 10개짜리 이걸로 한개 사가가야되겠네 이걸로 한개 사가가야되겠네 그저 그저 그걸로 할까요? 응 이거 하나 사자 식빵이 드릴까요? 네 요거 이거 어 누가 단팥빵 안먹을래? 요거는 내가 먹고 응 응 저희는 저거 납대로 한개 집어올게 다같이 결제 도와드릴까요? 네네네 포장이세요? 네 포장 식빵 잘라드릴까요? 네네 잘라주세요 네 잘라주세요 네 네 파티에만 네 네 네 네 네 요거까지 같이 해드리면 될께 네 네 우리도 식빵요거 다가주세요 네 어머니 잘먹겠습니다 응 그 식빵은 잘라달라했다 너 식빵 안했어? 응 후회할텐데 후회할텐데 어머니꺼 뺏어먹으라고 하하하하 안줄건데 나는 뭐 계산해서 나와? 하하하하 사람들이 엄청 몰라서 여기가 여기가 팔궁산에 초이스빵집이예요 초이스빵집이예요 1층 2층 가득 차있어요 지금 그리고 여기 보면 몽블랑 이 빵이 27겹이나 된대요 오 얘도 오늘 샀는데 이거 한번 먹어봐야되겠어요 다 맛있겠어요 허니토스트 저 살 때까봐 빵은 조금 사오고 가는거에요 저 살 때까봐 빵은 조금 사오고 가는거에요 소일섭빵집 이 빵집 들려주셔서 꼭 빵 맛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아주 유명한 빵집이예요 지금도 계속 차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팔궁산에서 이 빵집 하나로 아주아주 성공을 하신 분이세요 그만큼 또 빵이 맛있으니깐 성공을 할 수 있겠죠 저기 팔궁산 오우 너무 깨끗하다 그쵸 다 샀어? 네 우리 가자 이제 네 아 눈부셔 응 팔궁산에 맛있는 빵을 사서 이제 우리는 제가 좋아하는 김금숙 선생님 집으로 고고 합니다 팔궁산에 오니까 공기 좋지 맞아요 뭔가 예쁘다 초록초록하고 가만히 하느라 구름이 그쵸? 네 이쁘지 유나 잘 있었겠나 안 울고 그러니까 안 울었으니까 안 데리고 왔겠지 네 자 타고 가자 응 자 유치님들 행복한 오후 시간 보내세요 사랑합니다 오우